해외여행하면서 렌터카를 수령하고 반납하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렌터카를 실제 수령하고 반납하는 곳은 대부분 해당 도시의 지사입니다. 공항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정해졌는데요. 보통 9시에서 저녁 8시까지입니다. 20시에서 9시까지는 이런 렌터카에 해당 지사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수령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고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날 9시까지가 일영업일입니다. 이 말은요. 오후 12시에 빌려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반납을 해도 일영업일로 친다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영업 전략 같은 건데 거의 모든 렌터카가 시간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렌터 시간은요. 아침 9시에 빌려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나는 베네치아 6트 지점에 빌렸기 때문에 9시 이전에 렌터카를 반납해야만 합니다. 숙수가 있는 베로나에서 반납하는 베네치아 지점은요. 한 120km 정도 거리가 되고 구글 지도에서 1시간 30분 걸린다고 했지만 여유있게 도착하려고 우리는 7시에 출발을 했고요. 다행히 밀리지를 않아서 시간 안에 도착하고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무슨 사건은 중요한 때 터지잖아요. 이때 뒤 사건이 터졌어요. 크로아티아 리제카 가는 벗을 탑승하는 장소가 렌터카 반납하는 장소에서 1.3km 떨어져 있는 드론게토로라고 하는 성이에요. 걸어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 다리를 두 개 건너야 돼요. 구글 지도를 딱 켜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 상태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그런데다가 빛까지 주룩주룩 내려서 상황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출국 전에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 3심을 구입해서 핸드폰에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칩은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고요. 영국에서는 5G를 사용할 수 있어서 통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요. 해당 나라 통신사 선로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속도가 3G 수준으로 무지하게 느립니다. 뿐만 아니라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통신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시골은 먹통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버스정류항을 찾아가는데 이놈의 유심칩이 말썽이었어요. 지도검색도 안되고 GPS 수신도 안되고 방향을 설정할 수도 다 없었어요. 해가 떠 있으면 미리 알고 있는 지도를 머리위에 떠올리고 찾아가면 될 건데 하필요. 비가 내려서요.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헤매다가 겨우 버스 탑승 장소를 차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버스 출발시간이 아침 9시 40분 이에요. 탑승 5분 전부터 비 맞으면서 탑승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이상한 게요. 탑승하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버스도 안 나타나는 거에요. 조가심이 막 몰려왔어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10시를 넘겼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기다렸지만 강감문 소식이고요. 동료들은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야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예약은 제대로 한 거야?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서 오지 않는 버스를 이제 포기를 하고요. 다른 방법을 찾기로 이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크로티아 리제카에서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서 렌트카를 이미 예매한 상태고요. 숙소도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태라 오늘 꼭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여행이라서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 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 모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주변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눈에 익은 연두색 버스가 진입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플릭스의 모든 버스가 연두색으로 도착되어 있어요. 자세히 이제 가서 보니까 유리창에 리제카가 목적지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였고요.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그 버스였어요. 그 순간 걱정이 탁 사라지고 아주 머리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버스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늦게 도착을 했고요. 뭐 운전수를 비롯해서 누구도 뭐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크로티아 리제카 까지는 231km에 불과하지만 버스가 멈추는 곳도 많을 뿐더러 도로가 대부분 2차선이에요. 속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5시간이라 걸렸어요. 베네치아와 크로티아 구간을 버스로 결정한 것은요.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베네치아에서 브리트 비체까지는 직항에 앞서서 항공기로 이동하면 자그레버까지 환승해야 돼요. 이게 한 5시간 걸리고요. 최소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공항에 있는 자그레버에서 승용차로 플리트 비체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걸려요. 그럼 총 7시간 반 걸립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플리트 버스를 타고 5시간 달려서 리제카에 도착하고 렌터카를 수령한 뒤에 3시간 달리면 플리트 부츠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게 되니까 소유시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2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러니 버스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크로티아 리제카에 도착했습니다. 리제카의 경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헷뜨리지기 전에 크로티아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 부근에 예약한 숙소로 체크인해야 됩니다. 리제카에 무사히 도착하고 6트 지점을 찾아서 렌터카를 수령했는데요. 영수증이 있는 주소와 실제 위치하고 많이 달라서 찾는데 아주 애로상이 많았어요. 인수한 차량은 베네치아에서 2박 3일간 탔던 차와 동일한 차인데 자동기어가 있어서 편리했어요. 리제카에서 카르로바크까지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국가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카르로바크에서 프리트 비체로 가는 길로 접어드는 순간에 아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로가 좁아요. 그리고 직선이 거의 없는 꼬부랑꼬부랑 하는 길의 연속입니다. 이런 길을 7km를 달려야 프리트 비체에 도착을 해요. 1시간 반 이상을 어찌나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운전을 했던지 옆구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숙소 브로나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좋았어요. 대대로 드레즈니크 그라드에 살고 있는 주인 이비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북쪽 1마일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자기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라고 자기가 땅 부자라고 엄청 자랑했습니다. 인심도 좋아져서 이비카의 어머니는 텃밭에서 기르던 채소 한 방울을 뽑아줘서 우리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당시 나는 감기에 걸려서 골고루 했는데요. 방도 아주 따뜻했습니다.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을 여행할 혹시 구독자가 있으면요. 게스트하우스 브로나를 적극 추천합니다. 국립공원하고 승용차로 15분 거리고요. 3분 거리에 동네 슈퍼도 있고 7분 거리에 대형마켓도 있어서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